와, 이 몸 좋네요. 경찰들 다 이 정도는 됩니다. 같이 다니는 경희님은 아니던데. 한화탄! 아, 그거 노크 안 합니까? 어, 재찬 씨도 했었네? 아, 왜 가래요, 왜? 같이 좀 봅시다. 아, 보긴 뭘 봐요. 빨래 좀 입어요. 아, 저기 딴 데 좀 보고 있어요. 아, 에이, 참... 괜찮아? 편안해도 된대? 어. 자, 남홍주, 나 니네 집에서 며칠 신세 좀 줘도 되냐? 왜요? 아, 아니 왜 남홍주 씨 집입니까? 아, 의사 선생님이 집에서 며칠 요양하라는데 혼자서 요양할 수는 없고 부모님 댁으로 가기도 그렇고 해서요. 댁이 많이 뭡니까? 내가 데려다 줄까요? 그게 아니라 내가 3대 독자거든요. 어릴 때 떨어지는 감에 머리를 한 번 맞은 적이 있었는데 그날로 우리 부모님이 동네 감나무를 싹 다 베어버리셨어요. 경찰도 다치면 그만둔다는 각서 쓰고 시작했습니다. 나 다친 거 들키면 사진 썼어야 돼요. 부탁 좀 하자. 그럼 그럼. 부탁해 줘서 고맙다야. 그, 요양 우리 집에서 했다는데. 아, 재찬 씨한테도 따로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. 아, 재찬 씨한테도 따로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